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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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주시오 하이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지구젤리 먹방 오늘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지구젤리를 가져와봤는데요 생긴거부터 깡패해요 되게 귀엽고 말랑말랑해요 얘를 먹을건데 얘가 되게 시대요 그래서 얼마나 신지 맛을 한번 보고 쉴거 같아서 제가 솜사탕 두개를 준비했거든요 일단 안을 열면 짠 어? 좀 징그럽네 Romanian 뱅 뱅 파 안 실데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같이 먹어볼게요 트롤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오돌뼈 너무 맛있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